포스코의 박태준 전 회장을 기리는 드라마 철강왕 제작이 1년째 지연되면서 방송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합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17억 원이나 들여서 드라마 세트장까지 만들어졌는데 시민 혈세만 낭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라마 강철왕 제작을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가 무려 17억 원을 투자해 제작한 세트장입니다. 과거 청와대 건물을 똑같이 복원해놓고 방송이 되고 나면 포항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과 방송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이 청와대 세트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 시도비를 확보하고 업무협약에 이어 세트장까지 만들었지만 당초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방송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 차례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어 방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시민 혈세만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작사 말만 듣고 예산을 투자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포항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제작사와 방송사를 믿고 지역 홍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조속한 드라마 제작과 방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제작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선 드라마 제작지원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